웬만한 노력했는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유하 유하 사눅이 리뉴얼 됐다고 해서 이렇게 테스업을 이렇게 테스업을 해볼겁니다 여러분 헉 개쩐다 개쩐다 그리고는 이거 먼저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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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 걸렸다 헉 우와 색깔이 완전 바뀌었는데 일단은 부트겜프 왈자가 사라지고 괄호가 생겼구요 루인수도 엄청 커졌네 아닌가 똑같은데 이 담벼라마 생긴거가 미로처럼 어 여기도 다리가 생겼네요 원래 다리가 여기 두 개 새겨있는데 다리가 여기 하나 더 생겼는데요 일단은 부트캠프로 가볼텐데 여기있는 60명이 부트캠프로 가지않을까 오메 창고 두개 약간 배치면 벽꽃을 뿌리는데 으아 어 그래 Sean 너네도 부트캠프로 구경왔냐 여기서 살아남아서 구경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 아니야 킬이 문제였는데 일단 살자 1킬 일단 살아야 돼 살아야 구경이든 뭐든 할 거 아니야 덜덜덜덜덜 나 이거 스쿠드로 할 거 그랬나 어우 깜짝이야 나이스 옆쪽 사이트 가자 노인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부트캠프와 마찬가지로 조금 어렵겠지만 너무 궁금한걸? 뭐야? 이 절 같은 곳은? 탑 탑이 여기도 많긴 많다 가면은 뼈도 못 추릴 것 같거든요 얘랑 먼저 맞짱 뜨고 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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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아직 총 없나봐 모르는척 하면서 완성! 죽이자. 와 신전이다 신전. 개쩐디. 미친거 죽었어. 아 이렇게? 와 벌써 첫판부터 고여버렸잖아. 이거 진짜 여기 오면 안되겠다. 아 여기 오면 안되겠다. 안가지 확실한거는. 어 탯섭인데. 좀 별로네요. 어 이거 날씨가 달라서 그런가? 엄청 밝네. 엄청 화창한데? 그건 아침인가봐. 이게 술집이고 클럽이고 그런가보네. 여기 안와도 되겠다. 아니 리뷰를 로비에서 하는 BJ가 있다. 우와 여기. 개쩐다 개쩐다. 우와. 12초 더 빨리 봐야돼. 우와. 다 봤다 다 봤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날씨 꾸리하면 GTA같은 느낌은거지? 이야. 우와 공코야. 어딜 그리 바삐가시나. 어딜 그리 바삐가시나. 어딜 그리 바삐가시나. 빠세. 우와. 부트캠프 주변도 다 흙길로 바뀌어가지고. 약간 오르막. 약간 오르막처럼 됐어. 이거 부트캠프거든요. 옆에. 지금 보시는. 왼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존에 부트캠프가 있던 곳인데. 약간 높이가 생기면서. 오른쪽에 삼창이 있던 자리엔. 풀이 우거지고. 어. 조금 많이 바뀌었네요. 자. 이제는. 새로 생긴 다리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사파리 가이드가 되었어. 지금 보신 다리는. 기존에 없던 곳에 다리가 지어진 것이며. 그. 너 우리가 너무 사기라고 했던 그 돌사는. 약간 이런.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바뀌었는데. 차로 올라가는 참북. 와아. 으아. 아 안되네. 음. 으하하하. 다들. 차로 올라가는거는. 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가이든 여기까지. 으하하하. 아. 망했네. 망했어. 정확한 투탭을 기다린다. 혹은. AR 연사였구나.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그 차는. 내가 아까 타던 차가 아닌가. 허어. 이거 뭐야.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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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맞냐. 으하하하하하. 야. 저게 맞냐. 야. 내가 사귀었던 자동차랑 너무 다른거. 뒤에. 팔렁팔렁거리는데. 저 뒤에 잠글 수 있어. 때리면 템이 나온다고. 어어. 우하하하하하. 왜. 으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저거 맞냐. 하하하하. 야. 저거 아이템. 정정하겠습니다. 판첩. C포도. 아 자식아 놀랬잖아 너는 더 잔인하게 죽여주겠어 이 자식 열심히 기어가 보라고 이 자식 내 앞에도 적이 한 명 있다 얘는 어떻게 죽여보지 아 걸렸다 아 나 장난치려고 했는데 걸렸다 아 스킬 딸 아 쏟어프로 뒤에서 죽여주려고 했는데 아 이거 쏜 거구나 아 쏟아프게 flame 아 쏟아프로 뒤에서 죽여라 야 이거 파악해 야 오바잖아 야 걔 오버하잖아 진짜 어디 가는데 아니 또 와 불렀다 굿 굿 굿 굿 굿 언니 길리 슈트가 나오네요 여기 들어가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레드에키드 이거 뭐야 자 이렇게 산업 리메이크를 테스트 서비스 해봤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랩 하는 것 같고 돌산이 바뀌어서 너무 좋고 재밌습니다 커밍 실패 아니 빨리 채팅창에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다들 어떠셨나요 한번 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자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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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